바다의 기운도 받고 정말 멋진 곳이에요 지금 타면 탁구 쳤는데 아 케이블카 아까 아 맞아 아까 식당 사장님께서 케이블카 했다고 할 거 다 아네 그래도 엄청 긴데 저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산, 바다, 섬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케이블카 한 번에 되게 기네요 그러면? 네 굉장히 길어요 왔다 갔다 제가 알기로 30분 이상 야 이거 너무 재밌겠다 우리 애들 좋아하겠다 오 바닥이 유리야 저게 재밌어 그럼 저기까지 갔는데 유리 타야죠 아 무조건 해야지 그래요? 그럼 아 너무 이쁜다 유리가 좋아 저 바닥에 있는 게 있어 그치? 우리 사야 바닥 없는 거 타자 바닥 있는 거? 아이고 이뻐라 어느 거 타자? 바닥 없는 거? 유리 타자 저게 재밌어 그래도 좋아하면 해준다 난 못해 해줘야죠 예 할 걸 다 아네 그러니까 사야 때문에 사야는 저런 거 좋아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좀 무섭긴 하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저 옆에 옆에 갈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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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까봐 아이고 이거 갖고 왔어? 아이고 당연하지 심씨 사야는 심씨 거야 저런 거에 감동받아 진짜 나는 저 철탑 있잖아요 저기 지나갈 때 덜컥 대는 게 되게 무섭거든 우와 아키다 와와와와와 하하하 이거 재밌을 거 같은데 나도 괜찮다 이거는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 스키 탈 때 이거 항상 타니까 아 그래요? 가봐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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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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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네 너무 이쁘다 석양도 보이고 아 이쁘다 낙구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야 사촌 가야되나 진짜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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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